방문시간이 끝났습니다. 방문시간 영어로는 B동사를 쓰고 over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말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Can I borrow a pen to write a memo? Can I borrow a pen to write a memo? Can I borrow a pen to write a memo? 말하기입니다. 그곳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 visit. 또 다른 표현은? Come down 이 편을 써도 괜찮습니다. 비자 신청하다. 뭐뭇을 신청하다. apply for 라고 하는 편을 쓰면 됩니다. 뭐뭐 하려고 합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d like to come down and apply for a visa. I'd like to come down and apply for a visa. I'd like to come down and apply for a visa. 말하기입니다. 그곳이 언제 문을 여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언제 문을 여는지 언제 왠이죠? 그곳이 언제 문을 여는지 당신이 언제 여는지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먼저 문을 여쭤볼까요? 잠시 후에 문을 여쭤볼까요? 잠시 후에 문을 여쭤볼까요? 잠시 후에 문을 여쭤볼까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입니다. 주중 9시부터 5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주중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9시부터 5시 사이 뭐 뭐 사이 비트윈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면 되죠? 비트윈, 나인, 파이브, 클럭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문을 여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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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nine and five o'clock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nine and five o'clock you can come during the weekdays between nine and five o'clock